이곳에서 지고쿠 지고쿠 다이얔! 지고쿠 지고쿠 워터시와 하나, 어디서나 부를 수 있는 부즈나 조시이 꽃교생 교와 조두덕이 늦져모자버린 탓에, 쫀나 니카코로 달려가고 있다까? 하아, 속호 아부나이! 응? 으악! 으아아.. 다.. 다이조 부? 다크라 아브나이 퀵쿠냥이 철 먹힌 데스 미마세 으으... 아하... 도우시오... 시구빵가 후쿠니 범벅덴데스 크어억... 미.. 미친년아... 지금 그게 문제냐? 아 미친년?! 무찌롱 아타시가 뺑소니 친건 와룰테까라 아났타 입에 걸레를 참으른데스 손에 크라이노 코도 세탁비 물어주면 였잖아 아니 시X발 세탁비 고짜시고 에어!? 고나 바이잖아요!! 하얗고 익아나이토 지겋식찌모 아났다 세이부쿠 미루카 온 아직 아쿠 같던데 아토들 찾아와서 받아가잔지! 자, 조용 조용! 우리 반에 새로 전학생이 들어왔다! 오오오오오오오오오! 뭐야? 조용 조용! 자, 들어와서 자기소개! 어? 하! 맞네! 저 새끼와 뭐지까시데? 젠젠 모르는 새끼 낫다 어디 보자 마침 하나 옆자리가 비었으니 에? 마사카 저기 창가 쪽 맨 뒷자리 가서 앉아라 야파리 아이츠 아츠다 난 갖고 불천 온 세기타이니 두리반두리반나라시대 혀도 쓰르노 아? 야파리 아이츠 젠젠 모르는 새끼닫다 지켄가 아아 아는 사람인가? 아, 하이 쪼또 몸에 난 타박상들을 확인한 결과 사인은 아마 뭔가에 치여 발생한 골절과 내부출혈인 것 같군 상태를 보니 즉사한 건 아니고 어디서 사고가 난 뒤 여기까지 필사적으로 이동한 뒤에 사망한 듯한데 혹시 주변에 수상한 사람 본 적 있나? 아야시 새끼닫다 아, 뭐しかして 짐작 가는 게 있나 보군 어쩌면 생각보다 쉽게 범인을 잡을 수 있겠어 아, 이, 이야, 그, 확실한 건ない까라 그래서 피해자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지? 아, 아이츠 다 코또다나쿠에 아, 아이츠 다 코또다나쿠에 아, 아이츠 다 코또다나쿠에 아, 아이츠 다 코또다나쿠에